그런데 내가 쓴 문장은 거의 다 없어졌네. 아, 그게... 괜찮아. 뭐, 그래야 결과가 좋은데 뭐. 어차피 원본은 내가 쓴 거잖아. 고쳐 쓰는 거야, 뭐. 아무나 하지. 안 그래? 응. 그치? 그럼 좀 이따가 나와. 응. 네 손을 거쳐야 반응이 좋으니 나도 딱히 불만이 없지만. 고쳐 쓰는 거야, 뭐. 아무나 하지. 계속 이런 식으로 해온 거구나. 혹시나 했는데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어. 넌 남의 도움 없이 글을 쓸 줄 알긴 하니? 6년이나 봐온 일이지만 고작 장문 숙제 하나까지도 남의 손에 빌려서 완성했다니까 좀 놀랍다. 정말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스스로 해도 될 텐데 왜 남의 시간, 남의 능력을 써놓고도 그렇게 당당한 거야? 아니지, 당당한 게 아니지. 네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런 데 숨어서 얘기하는 거잖아. 이런 건 적어도 여기서는 비밀로 할 수 없어. 가자, 교무실로. 가자, 교무실로. 이거 괜찮아?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온 거야. 수업 시작하겠다. 얼른 와. 리수가 가자. 리수 없으면. 리수 없으면. 리수 없으면. 리수 없으면. 그럼 일단 드릴게요.